영등포구 각 동별 주민자치회가 더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에 함께할 위원을 모집합니다. 위원을 모집하는 동은 영등포 본동, 영등포동, 여의동, 당산일동, 물레동 등 12개의 동입니다. 만 19세 이상으로서 주민자치학교 6시간을 이수한 해당 동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해당 동에 소재한 학급, 학교, 기관, 단체에 속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10월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해당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. 각 동 모집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.